사회안전 학교폭력 예방신문 등호 이동훈 기자 영천시와 운영기관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예비창업을 준비하는 지역 내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청년 CEO들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시골청춘뿌리내림 지원사업위 참여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층 안정적인 정착과 로컬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창업 시작부터 정착 사후 지원까지 체계적인 창업 시스템을 통해 청년 CEO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모집 대상은 영천시의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2인 1팀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팀으로 신청 시 2명 모두 영천시의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 카페과 식당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금융 부동산 요식업 및 숙박업 유흥영업 레저 등은 지원 제외 업종이다. 서면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되는 최종 청년 예비 창업가에게는 창업자금 1.500만원 최대 2년을 지원하고 3년차에 꾸준히 영업을 유지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HTTPS 급스테이 개퍼 케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꾸준히 영천시에 정착하여 청년 창업자와 다양한 정보 공유를 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